두 명의 싱어송라이터 팀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도팀의 더 엘레멘트입니다 큰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레이팀의 김기현, 박도현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이 프레이, 기도인 까닭은 김기현의 기, 박도현의 돌을 따서 맞는 것도 있지만 저희 팀이 무술을 하지 않더라도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서 프레이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는 과학승인 디엘레멘트는 작사, 작곡, 안무 창작까지 순수 저희 솜씨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자신감과 기, 성실함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과학 시험 진짜 잘 봤겠지? 공부한 보람이 있겠어 어? 선생님! 저 시험 결과 나왔죠? 김기현! 점수 좀 봐라! 점수 좀 봐! 18점이 뭐야? 18점이! 선생님! 잘못했잖아! 너 공부를 한 거야? 선생님! 저 이번 시험 진짜 안 졸고 열심히 했어요! 맨날 잠만 잤는데 뭘 열심히 해? 저... 이걸로 진짜 안 졸고... 넌 경고야! 다음에 시험 이렇게 봐봐! 하... 선생님 열심히 하려고...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여러분! 저 이번에 과학 시험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친구들이... 예? PC방 가고 노래방 갈 때 저 혼자 도서가 가서 과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18점? 18점이 말이 돼? 이게 뭐냐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니 이 점수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 건데? 어디럴? 너를 뭐냐고 específic? 조 아직도 aller에서 친구들을 이해해주신다... 수엘리베 붕탄질산 너무 어려워 화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시험에 나온 데서 안 배울 순 없고 화학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해 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알겠어 물질을 잃어내는 기본성은 원수 확인하는 방법봉 불꽃 반성 스펙스 물질을 잃어내는 기본이저 원자 원자는 원자니까 전자를 쥐어 있어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래너마 알기는 여박하이카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이제 넌 알기는 원자에 대해서 그 차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 나는 가장 작은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이온이라고 하지 이제 내가 문자 한번 내놓을 테니까 잘 알겠어 원자 원자는 원자일까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문자 물질을 잃어내는 전자를 못 읽거나 얻어서 이루어져 있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 앙금 앙금이 생성될 때 생기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지 수엘리베 붕탄질산 이제 알겠어 나는 야 이제부터 과학마스터 과학은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쉽고 재밌네 원자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최순환 지긴 문자 이어 기어는 전자를 못 읽거나 얻어서 이루어져 있지 아... 하나님 이번엔 진짜 시험 잘 보고 계시지 아... 기어나! 너 이별 100점이야! 진짜... 와... 여러분! 저 이번에 과학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과학 100점 받았어요! 저는 관시를 어떻게 풍부하고 입주만을 조금씩 알려줘 iksip уз lot 감사합니다.